incidents, 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체면으로 멈춰야 되잖아요 꼬리에 안 달린건데, 저는 꼬리에 달린걸로 사왔네. 그래서 뭐 바꾸면 되겠죠. 어디만큼 나오고 나면 멈춰줘야 되죠. 여기 멈추고 있죠.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문제가 있는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요거를... 아니 요 손만 갈 수 있으면 갈아보고 한번 갈아보려고 합니다. 혹시나 옷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옷도 좀 갈아입었습니다. 영간도 먹고. 이제 수돗물을 잠그고요. 한 번씩만 갈아볼게요. 한 번 더 준비돼요. 어허가.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